저희들이랑 듣기로는 김수현씨하고 D.O를 지금 찍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? 김수현이랑 찍고 있죠. 이 수현씨하고는 처음 호흡 맞히신 거죠? 처음 맞혔죠. 어때요? 생각보다 되게 현장을 좀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에요. 김수현씨가요? 네. 나보다 더 웃기고. 진짜요? 네. 나보다 더 장난 잘 치고.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선배가 오면 먼저 인사하고 항상. 네. 대단하다. 역시 그래서 다 잘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. 그러니까. 그렇더라고요.